이때 등장하는 인물 여포입니다. 여포는 삼국지 3대 무장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상당히 높죠. 여포, 관우, 조자료 흔히 3대 무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포란 사람은 동탁과 함께 아주 나쁜놈의 대명사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실제 역사가들은 여포를 꽤 괜찮은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남조시대에 나온 책 중에 조만전이라고 있는데 그 조만전에는 사람 가운데는 여포요, 말 가운데는 적토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중여포, 마중적토라. 그러니까 꽤 괜찮은 인물이 여포였고요. 말 중에는 적토마가 가장 좋은 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 가운데 적토마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것도 진수가 쓴 위서에 등장을 해요. 진수의 여포전에는 여포는 적토라 불리는 좋은 말 한 필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진수는 여포에 대해서 별로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말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고 그 후대 역사가들이 여포는 꽤 괜찮은 인물이었고 괜찮은 말이 있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포라는 인물은 다양한 인물과 에피소드를 남기죠. 정원이라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었고 동탁, 초선, 왕윤, 조조, 유비하고 여러 관계를 맺죠. 그러면 여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포는 나쁜 인물 중에 한 명이냐 이런 이유도 저는 여포의 출신 성분을 보고 판단하기도 해요. 여포는 오늘날 네몽골 자치주의 포도시 출신입니다. 황화가 북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북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민 출신 아니면 유목민 출신? 당연히 유목민 출신이겠죠. 여기도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양을 키우고 말 타고 늑대를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싸움에 능하고 말을 잘 다뤘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시에 있다가 젊은이가 뭔가 차에 기여를 해보고자 큰 뜻을 품고 군대에 나오죠. 그래서 병주, 좌사, 정원의 휘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원을 배반하고 낙양의 동탁한테 갔다가 그리고 낙양이 장안으로 가니까 따라가서 거기서 왕윤의 계엘약이 넘어가서 장안에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장안에 도망쳐서 남양으로 가서 원수한테 의탁을 했다가 원수를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한해 원수한테 갔다가 또 거기서 서주로 가서 유비랑 함께 했다가 또 유비랑도 서로 사기를 쳐요. 잘 안 맞으니까 결국은 조조한테 잡혀서 연주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인생 역정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셨지만 끝까지 그들과 함께한 적이 없었던 거죠. 40대 초반에 아주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는데 이 여포와 관련 있는 사람이 초선이죠. 이 초선은 사실은 가공인물이에요.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산국지 소설에만 나오는 사람이죠. 이 여포가 초선이라고 하는 왕윤이 제공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 때문에 과연 동탁을 배신했는가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있죠. 병주 출신이었던 왕윤의 계략에 의해서 초선을 동탁과 여포에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초선은 동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포가 열받아가지고 동탁이 장안에 들어올 때 그를 해치우게 되죠. 그렇다면 여포가 동탁을 배신한 진짜 이유는 뭘까? 물론 초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 때문에 배신할 수도 있죠. 소설에 초선이라고 하는 가공인물을 넣으면서 소설이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데 진짜 팩트는 뭘까라고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사람의 출신 성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탁은 서량 출신이고요. 여포는 병주 출신이죠. 그러니까 동탁과 여포는 아마 꽤 사투리가 달랐을 수도 있고요. 성격이 아마 많이 달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포는 병주병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원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배신을 합니다. 그 배신한 이유가 적토마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연 적토마 때문에 자기 주군을 배신한 사람이 있을까요? 동탁이 아마 이렇게 꼬였겠죠. 병주병의 리더인 정원을 네가 죽이면 그 병주병의 리더가 네가 되는 게 아니냐.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그 병주병을 데리고 동탁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탁 입장에서는 여포를 키워줄 만한 이유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낙양에서 장안까지 가서 함께하죠. 그런 과정에 동탁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주군이었어요. 이 사람이 표창 전문가예요. 아주 성격이 아주 갈갈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하가 있으면 표창을 수시로 날려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포가 동탁의 신여 한 사람과 사통 중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탁이 아끼는 어떤 여인하고 사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동탁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표창이 날라오겠죠. 이게 상당히 두려웠던 거죠. 그때 마치 같은 병주 출신이었던 왕윤이 꼬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신여와 사통을 계속하고 있으면 분명히 동탁한테 알려져서 아니면 내가 동탁한테 이를 거야. 너 내 마음을 내 말 들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포가 동탁을 배신하고 동탁을 죽이게 되죠. 그때 등장한 인물 초호선이 있습니다. 흔히 고대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는 이야깃거리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여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등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4대 미녀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서시. 시대선으로 보면 서시가 가장 앞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춘추시대에 올라라 있었죠. 그래서 미모는 치모, 물고기가 숨을 정도 아름다웠다고 그러고요. 오왕 부차와 관련 있고 월나라에서 오나라에 받쳐져서 오나라의 정치를 아주 문란하게 하게 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월나라의 승리를 가져던 여인이다. 두 번째 인물은 왕수군이죠. 서한 시대에 날던 기러기가 떨어질 정도의 미모를 가졌던 사람이다. 이거 사실은 좀 뻔 같은데요. 흉로에 시집을 가죠.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데 그 여인을 발견한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돌아와서 시를 남겨서 우리가 알려지는 거죠. 출례 불사춘 이런 용어가 남겨진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선이죠. 동한시대에 동탁을 배신하게 된 사연이는 여인. 사실은 이 네 명 중에 가공인물은 초선 한 명이에요. 서시, 왕숙은, 양기비는 다 실존 인물이죠. 양기비는 당 현정 시대의 여인이죠. 그래서 현정 아들의 비였으나 나중에 현정에게 총애를 받았고 국가 정치를 물란하게 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안사이 난 이후에 병사들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는 그런 비운의 여인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포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적토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토마라고 하는 이 말이 역사서에 등장한다는 게 되게 좀 의의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삼국지 역사서가 되게 간략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수는 유독 이 말 이름 적토마를 기록을 할 정도로 적토마가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동탁이 줬을 가능성도 있죠. 동탁에 살았던 서량지방이 원래 말 키우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아마도 한나라 시대 말로 유명했던 한혈마 그거의 후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적토마를 동탁이 여포한테 줬고 여포가 열심히 타고 다니죠. 그래서 나중에 여포가 조조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그때 조조는 그 말을 관우한테 줬다고 그러죠. 물론 소설상입니다. 그리고 관우가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형주에서 관우가 죽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관우가 죽으니까 이 적토마는 시금을 전폐하고 지내다가 일주일 만에 적토마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소설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적토마는 수명이 몇 년쯤 됐을까요? 말은 보통 수명이 20년, 25년 됩니다. 그런데 원래 여포에서부터 관우가 죽을 때까지는 3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수만 따지면 그 하나의 말은 아니었겠죠. 좋은 말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역사상에 보면 이런 이름난 말들이 있어요. 알렉산드로스의 포켓팔러스가 있고요. 황우가 타고 다녔던 오추마가 있었다고 그러고 나폴레옹이 타고 다녔던 마렌고가 있고 또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타고 다녔던 팔준마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성계의 팔준마가 그럴듯해요. 말이 하나가 아니라 여덟 마리가 있어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탔다. 이런 건 상당히 개연성 있는 그런 말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적토마를 뺏긴 말이 있어요. 적로마라고 하는 말인데 유비가 타고 다니던 말이죠. 이 적로마는 평이 안 좋았다 그래요. 유비가 전쟁터에서 얻게 된 말인데 저 말을 탄 자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썰이 있었다. 저 눈을 봐라. 눈이 싹 가지 않느냐라가지고 유비는 그런 거지. 유비는 배포가 크니까. 어떻게 말이 나를 해친단 말인가. 나는 기꺼이 타겠다 라고 열심히 타다가 이 형주에서 형주의 주인이 유표잖아요. 유표 밑에서 이렇게 있던 여러 장수 중에 한 명이 유비인데 어느 날 장수들이 회식 자리 갔어요. 갔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 누군가가 귀뜸을 해줍니다. 당신을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그 귀뜸을 들고 유비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딱 대고 나와가지고 적로마를 타고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유표의 부하들이 막 쪘죠. 그런데 앞에 강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비가 얘기를 합니다. 적로야 적로야 오늘 내가 나를 해치는구나. 적로란 말은 주군을 해친다더니 바로 그 자기가 라고 했더니 적로가 갑자기 거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물을 건너뛰답니다. 자기는 절대 유비를 해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유비는 이 말의 운명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그려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적로마는 방통한테 줍니다. 방통이 열심히 타고 당해다가 방통이 낙봉파에 살살 맞아 죽죠. 결국 운명대로 되죠. 그러니까 방통은 이 적로마를 탈 수 있는 유비 같은 인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나관종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적로마는 가공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토마를 적토마라 가는 위대한 말을 빗대가지고 만든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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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